서울시가 대규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의 1단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시는 빗물 터널 설치를 위한 첫 단계로 기본 계획 용역을 공고했습니다. 용역 대상지는 앞서 시가 2027년까지 1차로 빗물 터널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강남역, 광화문, 도림천 일대 등 3개소입니다. 시는 기본 계획을 통해 지역별 빗물 터널의 최적 규모와 노선, 사업 비용, 다양한 활용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.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유입터 등도 검토합니다. 감사합니다.